안녕하십니까 엑소옥주입니다 일본이 정말 이 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여건이 되신다면 지금 당장 일본을 탈출하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추우슈 지방의 지진에 대해서 일본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일본의 도쿄대학교 명예대학교 교수님 무라이 순지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지진학자들이 지금 일본의 대지진을 다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30일 8시 11분 10초에 일본에서 121번째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5km였고요 하사키 동북동쪽 113km입니다 지바현 하사키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지바현 하사키 근처로 해가지고 최근에 6개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6개의 지진은 최근에 발생된 이 근처에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3월 15일부터 사카이 나미에 이치노마키 나미에 유카이지바 하사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 근처에서만 6개의 지진이 된 겁니다 지바현 하사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바현 하사키가 왜 중요하냐면 작년 6월 달에 일본 지바현 하사키와 브레고리의 상황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보시면 6월 18일 날 바누아트에서 4.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 5.1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7.4 이 바누아트 라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6월 23일 날 멕시코에서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페루에서 5.1 다 브레고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5.8 캘리포니아에서 5.8 말고도 여러 번의 지진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25일 날 1번 지바현 하사키에서 5.9 오늘 지진이 발생한 1번 지바현 하사키에서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사키에서 발생한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신장 위그루 자치구에서 호탄현에서 규모 6.3, 4.5, 5.0, 4.7의 4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단 4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다호, 몬타나, 와이오밍, 옐로스톤의 슈퍼 볼케노에 폭발이 위험한 여기에서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6월 25일이고요 6월 26일에 일본의 오키나와 이시가키의 4.5 또 오키나와 이토마의 4.5 오키나와에서 지진이 2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하루 뒤에 니키타현에서 4.5 이렇게 타임 스케이지를 보시면은 처음에 바누아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누아투 통과한 뉴질랜드 바누아에서 4.5 통과 5.1 뉴질랜드 7.4 강진을 찍었습니다 7.4를 찍고 나서 바누아투 통과 6월 18일 그 다음에 같은 6월 18일에 뉴질랜드 캐러멜덱을 찍고 나서 7.4입니다 그리고 나서 멕시코의 4일 뒤죠 4일 뒤에 멕시코의 7.4 그리고 다 부르골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페루에서 5.1 그리고 같은 날 캘리포니아에서 5.8 그리고 그 다음날 지바현 하사키 5.9 그리고 중국에서 같은 날 4번의 연달아 지진 위구르 자축입니다 위구르 자축에서 4번의 지진 그리고 나서 아이다오입니다 미국의 아이다오 4.6 그리고 다시 일본에서 이시가키 잇도만 이 두 군데에서 4.5씩 두 번이 옥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루 뒤에 일본의 니가테산에서 4.5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제가 지진 방송을 해드리면서 이런 지진의 타임 스케줄을 자주 보여드리죠 그만큼 이 타임 스케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호카이도 시즌나이에서도 지진이 났고 요나쿠니, 이즈제도 모키나와 미야코지마 히라라 후르카와죠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일본을 잠시 피해 계시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